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나 진짜 아 왜 그래 아 내려오면서 선크림 이렇게 발라야 되고 지금 너무 빠르게 내가 눈빨 바르고 가요 우리 아니 이래야 돼? 오 마이 갓! 네가 어느 한전이라고! 아니 안 돼! 뭐야 어째서 하는 거야! 나는 키티, 퍽히, 크레이지, 헬스 러블릭스 피즈아! 자신을 알고 찾았습니다 진도준이라고 아십니까? 응, 진도준아 그 뚱땡이소 어? 아시는 분인가? 이 녀석이 어디서 개스약이야! 천하의 박종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진담이야, 진담이야 아이고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야 누네 형사야! 야 누네 형사야! 오 마이 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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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개! 개! 또 한 달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뭐 아십니까? 어, 너무 미안합니다 아하하하 또 한다! 또 한다! 아, 또! 또 핸드 하고 있어 야 코! 코, 맞아 다 해준다! 다 해준다! 이미 주 잘한다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바리스타 드립을 좀 하실 줄 아세요? 드립을 어떻게... 멀치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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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지 않을까요? 이걸로 이렇게 꽂아갖고 여기에 그럴까요? 아 이거는 이제 갈아야 되니까 아 갈아야 되는구나 이거 네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이거 돌리던데?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맞는 문제 네 원두 본연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핸드드립 필요한 기물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라인더에서 분쇄도를 조절하는 입장입니다 잡아둔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졸리신가요? 네 알려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미주님이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뭘 알려주더라? 저 여기 해서 원두를 넣어야 나오... 원두를 넣어야 나오겠죠? 뭐하네 오늘은 먹었겠네? 오늘 커피야 근데 나는 커피 한 잔 다 못 마시고 음료 자체를 한 잔 다 못 마셔요 아 그래요? 네 맥주는 기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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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맛있는데? 응 너무 맛있는데? 네 몇 분이세요? 가족들 왔는데 나눠두세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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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 뭔가 어설프 보이시는데 조금만 잠깐만요 아잇! 아잇! 어머 손님!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 안녕 미주야 긴장했어? 오늘 커피 뭐 쉴 수 있겠지? 편집해요 아 또 언니한테 한 잔 주네요 언니 한 잔 주네요 내가 커피 안 마셔요 애기라서 원 어? 저는 저는 이거 이런 거 같이 조금만 같이 땡 제가 속해요 닭강정 어머! 꼬치 꼬치 맛있겠다 배고파 반가워요 선생님 저는 겁내ément같은 맛으로 혼목혀ille 이거 못 먹겠어 ibilidad 어떻게 먹어? 요즘 쉬운 게 아니라 아벌 정성이 티티 아! 와!! 진짜 먹어봐 Bristol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시범을 좀 오빠 faced Д诺이었는데 Berry наблюд stor Teraz 하나 둘 셋 기곱만 떠주면 돼요 아세우 그렇죠 철구는 좋아 하나 세 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날아가는 느낌 아니야? 이게 날아가거든요 점프만 하나 둘 셋 점픈되도 엉덩이 오우 귀여워 점프를 맞게 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aisse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한번 네네 근데 위에서 버티셔야 돼요? 이런 경험이 흔치 않아 다리 다리 빡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? 야! 야! 그럴 거면 하지 마! 야! 우리 저 소새끼 한 번 해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아아악! 아아악! 어우 가방 맸네? 아니 그게 아니고 그날이라서 아니 오늘 건들지 마요 우리 언니 오늘 안돼요 은혜는 나는 거의 뭐 형들처럼 생각하는 거 좋아 제가 오랜만에 정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후회증으로 제가 부담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오빠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제가 했었나요? 그런 얘기 하지마 하지마 여기 무지야 방송이야 아아악! 정글은 들으시오! 너네! 감히 나 몰래 초콜릿을 먹어! 내가 또 갖고 오너라! 나도 먹고 싶다! 아 이게 뭐냐면요 골룸이 나타나면 근데 올라가서 반지가 있네요 반지랬 반지랬 껄리 반지랬 껄리 이게 뭘까요? 야! 반지의 제왕! 그럼 야! 예! 자! 수수! 깜깜! 수수! 깜깜! 자! 수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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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비비! 수수 비비! 그대로 보고 있다! 지키만 보고 있다! 수수 보보! 자 수수! 수수 봐봐! 수수 비비! 수수 많은가! 수수! 아 수소 반가워 에이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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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절 가지세요 하지 마 좀 하지 말라고 좀 어 일로와 안녕하세요 소리 되지 말아요 조심조심 issue toe says push push 아이쉫 방긋하 야 이 노래 방긋하 야 방긋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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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제 아 잡아주시겠어요? 아 이게 아까 그 아 정말 지겹다 지겨 하나 둘 셋 코 가슴 하려고 했네 가슴 하려고 했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무릎을 붙이시고요 선생님 근데 이런 것도 혹시 방송에 나가나요? 요가 하시기 전에 머리 묻는 게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묶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? 여러분 머리 다 묶으세요 이런 거 안 하나요 혹시? 진짜 아 이렇게 이런 거 안 하나요? 네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하하하하하 안녕 지금까지 뉴스였어요 난 더워서 이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